안녕하세요 정한입니다. 제가 이렇게 또 영상을 켜게 된 이유는 제가 군대에 가 있는 동안 조금씩 조금씩 우리 캐럿분들에게 이렇게 남겨줄 수 있는 영상을 조금씩 이제 찍어보려고 틀어봤습니다. 지금 여기는 헝가리 부다페스트고요. 지금은 헝가리 시간으로 9시입니다. 근데 제가 9시 반에 여기 또 강이 있더라고요. 되게 예쁘더라고요. 낮에 보니까. 근데 그 강에 유람선이 또 있어요. 그래서 9시 반에 가는 걸로 그러면 한 10시 유람선이겠죠? 예약을 해놨고 이제 그거 보러 우리 한번 같이 가봅시다. 네 그럼 이따가 봐요. 우리 이 헝가리에 유람선. 한강에서도 유람선 안 담았는데. 자 그럼 어디 한번 가봅시다. 가봅시다. 지금 차 타고 이제 크루즈 타러 이 강 쪽으로 왔는데 역시나 이쁘네요. 어제 잠깐 왔었지만 확실히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 첫 번째 영상을 찍는 날은 2023년 9월 16일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이제 여기가 이제 하가리에 하가리에 바람입니다. 저기 보시면은 저의 성들 보이죠? 이게 너무 멀어서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일단 각각 가까이 가서 한번 선착장에 온 것 같습니다. 오 여기에서 이제 베타로 들어가나 봐. 어떤 밴드는 아직 잘 모르는데 그래도 기대가 됩니다. 잘 나온다 이거 카메라가. 이거 언제 잘 나온다. 안 되겠다 이거 사야겠다. 이제 들어간다고 합니다. 파워 브이로거가 돼야지. 오 어때? 지금 이 조명 어때? 오 귀신같은데? 물에 빠지지는 않겠지? 아 거울 안 보면 계속 틀렸네. 내가 더 나 진짜 나 진짜 계속 틀렸네. 나 진짜 계속 틀렸네. 나 너무 화나가지고 진짜. 그게 보이더라. 어 간간에 아침에 일어났으면 제가 창문 딱 열었는데 오 한 번 쳐볼까? 이러고서 쳐보고 그걸 브이로그에 또 찍었다. 하여튼. 창문 딱 열면서 창문 딱 열면서 그게 너무 어려워. 맞어. 귀엽지. 예쁘지. 응. 야 여기 거의 주황 도시 아니냐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라도 여유를 즐길 때가 있어야지. 그치. 이거 나중에 보면 진짜 추억이겠다. 그치. 이거 1년 뒤에 나올 거야? 1년? 이거 봐봐. 이게 다 새야. 와 진짜 많다. 새들이 새 같지가 않은데? 새들이 벌레처럼 있어요. 요정. 요정님들. 아 자꾸만한 새 아니면 멀리 있는 거야? 멀리.. 멀리.. 약간 멀리 있긴 하지. 근데 또 그렇게 멀리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멀리 이렇게 조금만 있었네. 참새 아니야 참새? 저게 날파리들이 아니라 불나방들이 아니라 갈매기들이에요. 갈매기들 진짜? 하나씩 너무 맛있어. 이야. 짠 짠 짠. 이게 맛있겠는데? 짠 짠 짠. 이야. 멀리 어떻게 어때? 맛있어. 맛있어? 어때도 가만히 건물. 이거 온다. 날씨도 너무 좋다. 선선하네. 캐럿들은.. 아이고 지금 보여줄 게 없다. 자꾸 내 얼굴만 나오면 좀 재미없을 것 같긴 하네. 캐럿들은 형 얼굴이 재밌는 거야. 무슨 소리야. 정환이 얼굴이 제일 재밌어. 제일 재밌어. 내내 내 얼굴 나오면 또 속상하실 수도 있어. 지금 도겸이가 사진 찍어주고 있어요. 여기 있으니까 안 보여줘. 지금 도겸이 안 돼. 나 이거 안 보여줘. 왜 이렇게 찾아보고 있어. 도겸이가 진짜 지금부터 계속 여기만 보고 있어. 알겠지? 짠 보여주고 싶은데. 오케이 오케이. 얼마나 이러고 있어요. 오케이. 여기 이렇게. 8분. 8분. 그럼 몸을 틀고 있어. 그래 그래 너무 길어. 이거는 진짜 짠. 이 콘 나와? 지금부터 30초 있으면 될 것 같아. 30초? 8분 생각보다 빨리 지나가요. 그래 그래서? 생각보다 이 배가 빠르네. 이게 국회의사장이네요. 보는데? 아니 아니야. 국회의사장은 왜? 반이 가려져 있어. 반이 가려져 있어. 오컴팩이야. 하나 둘 셋! 우와. 현장. 현장 베리신 거 아니거든. 짱이지. 우와. 너무 노랑인데? 이렇게 노랑을 아주 잘해요. 와 너무 예쁘다. 와 너무 예쁘다. 아름답고 평화로웠던 프로젝트 여행. 일단 지금 이제 배터리가 다 돼서 또 다음에 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헝가리에서는 꽤나 있으니까 중간중간에 계속 킬게요. 안녕. 클로즈 여행 끝. 자고 있나 싶네요. 유럽의 아침 풍경. 어제까지 계속 틀렸거든요. 지금 우리 캐럴트는 얘가 뭘 하는 거지 싶겠지만 얘가 뭘 하는 거지 싶겠지만 저 머릿속으로는 끝냈습니다. 여기는 헝가리의 점심. 사실 어디 갈지 잘 모르겠고 그냥 나와봤어요. 뭔가 배낭여행 온 거 같기도 하고 어 배고파는데 아 으 배고파 아 으 배고파 한 번 꼭 세다. 시킨 음식이 이거 김기 같아요. 가운데는 모르겠지. 이거 학생. 시니첼. 네. 좋습니다. 일단 이거 스테이크니까 고맙습니다. 남자전. 학생도 없던떡하게 맞네. 음. 예. 맛있었나요? 맛있었나요? 어 뭔가 진짜 혼자 배낭여행 온 느낌이야 짠 짠 아 여기가 공원인가 보다 나도 저렇게 풀에 누워있고 싶어 옷자리 판매고 어 카페다 카페 카페 짠 즐거워 감사합니다 에스프레스입니다 저는 여행할 때 관광지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 거기에 그 지역에서 유명한 곳 이런 것들을 보는게 좀 의미있는 여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선 항상 여행을 했는데 그냥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아무래나 식당 들어가고 그냥 커피 한잔 치워놓고 그냥 이렇게 주변 보고 하는 것도 아주 매력있는 여행 중에 하는 것 같아서 여행을 볼까라는 생각에 생각 다 와갑니다 다 와갑니다용 도착 됐습니다 이야 여긴 진짜 밤에 와도 이쁘고 여긴 진짜 밤에 와도 이쁘고 공간이 은근히 행을 지 에스프레스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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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영상 이불 저기 밑에 뭐 이러면서 저기 앉아서 심행은 또 좋겠네 신의 패드 이러비 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산책도 하고 강도 와보고 짧게나마 잘 즐겼습니다. 햇빛이 강하네요. 그리고 저녁은 오랜 뱀뱀. 댄프에다가 한 패스씩 다 달라고 하자. 호박이랑 덴푸라랑 음식이 빡네. 이거 근데 한 팥 그대로 더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약간 특이한 먹방으로 해야겠다 입에 음식 들어가는 것만 찍는 거야 연어 얼마 남지 않은 밧데리 덴푸라가 나왔습니다 약간 해물 파전 같은 느낌이네요 소프트 크랩 튀김이 나왔는데 다 먹었어요 까먹었어요 찍는 거 또 나왔습니다 부다페스트고요 지금 이제 매니저 형이랑 나왔습니다 일단 배가 고프다 약간 우리를 위한 자리인 것 같은데 여기 어때? 저는 약간 찾아서 가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와가지고 먹는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들어오는 편을 좋아한답니다 그렇다고 또 찾아서 무조건 그렇게 먹는 건 아니고요 찾아서도 들어가요 식탁이 예뻐서 끌려서 들어왔어요 짠 오 유럽의 풍경 갑자기 공사를 해서 일단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이파리스테이크 우리 캐럿들 저는 이거 닭다리 이파리스테이크 샐러드 샐러드 애플파이는 조금 이따 가져와서 준다고 합니다 자, 먹어볼까요? 아, 간장튀김이 지금 계속 나와서 맛있네 음, 맛있어 샐러드가 한 장만이 괜찮아요 맛있어 응 샐러드가 맛있네, 여기 야, 진짜 삼삼한데 살짝 시큼한 맛 나는 이탈리아 피자는 어땠어? 난 원래 피자를 그렇게 막 서만한 건 아니라서 나는 알단테를 진짜 안 좋아해 알단테가 뭐지? 그 면에 살짝 덜 익히는 거 꼬들꼬들 그 안에 심이 씹히는 맛? 응 근데 이탈리아는 그렇게만 파스타를 나오나봐 물론 내가 먹어본 파스타들은 다 알단테였어 야, 근데 이쁘다 야, 근데 이쁘다 강이 엄청 이쁘게 잘 보여요 저거 하러 물을 줘 오, 맞네 이게, 이게 국회의사장이네 야금을 끌고 어, 이게 밤에 오면 진짜 이쁘거든요 여기에서 또 야, 여기에서 또 이동하는 공간이 여기도 한 번 봐주고 그치? 해놨을 때 그치? 안 보이나? 그래도 이쪽 배경이 다 나오면서 찍은 사진이에요 이렇게 그냥 네 저기 이제 반디밭에서나 사람들 그냥 쉬고 있고 앉아서 이렇게 다들 여유를 사진 찍고 여유를 즐기는 이렇게 호수 같은 애들 우리 다 같이 한번 여유를 즐겨봅시다 저기 보시면 보이죠? 저기 사람들 이제 다 누워가지고 보이나? 누워서 이제 여유를 즐기는 이런 것들이 저는 조금씩이나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캐럿들도 이걸 지금 보시는 캐럿들도 내일은 잠깐이나마 시간 내서 한강 가서 독자리 펴고 시킨 시켜 먹으면서 콜라랑 잠깐이나마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몇 월에 나올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겨울에 나오면 하지 마시고요 헝가리의 서울숲 네 다들 성수의 서울숲 가보셨나요? 저는 안 가봤습니다 서울숲에 막 노루도 있고 이렇다는데 딱 돗자리만 있으면 저기 딱 누워가지고 낮잠 여기가 좀 시원시원해가지고 낮잠 자기가 좋은 것 같은데 오우 맞아 바로 앞이야? 어 세첸이 운천 아 저길로 지금 저기가 입장하는 데인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세첸이 운천인 것 같아 세첸이랑 써있어 어 써있어 오늘은 내부까지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서 나왔습니다 네 여기 뒤에 세첸이 운천이고요 잠깐 시간이 떠가지고 그냥 호텔로 들어갈까 합니다 호텔 가서 다시 멤버들이랑 함께 나올 것 같네요 오케이 오늘 점심 나들이는 끝